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0번에 나눠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해요. 지금 현재 베타 버전 10.4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적인 사항들, 핵심적인 기술들 몇 가지를 쭉 한번 그 원리로 살펴볼 거예요. 일단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게 뭔지 화면을 보시죠.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21년 10월 말 11월 초에 공개된 영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우리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죠. 좌회전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서 지금 한밤중인데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왼쪽에서 핸들에 손을 올리고 항상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 혼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든 어쨌든 지금 자동차가 혼자서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고 신호등을 보고 사람을 보고 피하고 멈추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까지 이미 와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기술적 원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략 에피소드는 10번 정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에피소드는 10번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영상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참고 영상들 있죠? 참고 영상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았어요? 뽑아서 한 5가지 정도의 영상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부터죠?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대시 튜토리얼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자율주행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과 고양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능력. 자동차죠. 자동차가 사람처럼. 몇 가지 나눠서 볼게요. 첫째, 1번 주요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기술 도중에서 첫 번째는 자동차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컨벌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컨벌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줄여서 CN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술이 이용이 돼요. 우리가 은혜 알고 있는 머신러닝입니다.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2차원 평면을 2차원 평면을 2Dimensional 평면이죠. Dimensional 평면을 3차원 입체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3D, 3D 스페이스로 개선하는 거에 할 수 있는 능력. 사진은, 사진 같은 경우는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근데 사진만 보고도 3차원 입체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 마찬가지죠. 자동차 입장입니다. 자동차가 car should be able to calculate라 그럴까요? 이런 기술들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됩니다만 대표적인 기술이 여러 기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안, 긴급상황이죠. 네트워킹 기술, 통신기술, 텔리 커뮤니케이션, 텔리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네트워킹, 네트워킹 등등 그리고 서브클러스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몇 가지 기술들을 대표적인 기술들을 앞으로 10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는 여기 3D 메이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3D 메이저. 이걸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밑에 3D 터널이 있는데 3D 터널은 빼고 일단 3D 메이저부터 진행을 할게. 3D 메이저는 파트 1번과 2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이 영상은 지금까지 봤던 코딩 스틱맨. 맞죠? 코딩 스틱맨이 진행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에피셜스드 1번과 2번. 1번과 2번이에요. 먼저 이것을 보시고 2편은 짤막하고 1편이 좀 긴데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설명을 드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따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사용된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면 같이 보죠. 이게 사용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표시냐니까 지금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게 관찰자, 우리 플레이어의 위치입니다.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앞을 바라본 겁니다. 앞을 바라봤을 때 사람이 위에서, 지금 우리는 관찰자,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이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입체적인 공간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벽면이 있고 왼쪽으로 벽이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이 주변의 환경들이 3D 입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지금 우리 관찰자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조그만한 거 요게 요 부분입니다. 길쭉하게 뒤로인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벽면 관찰자 입장에서 왼쪽 벽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색깔이 좀 연하게 되어 있고 멀리 있는 곳은 색깔이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벽면은 여기 있는 요 이게 오른쪽 벽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여기다. 여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자동차 입장입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요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안면. 그렇죠?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 복도에 지금 있고 가운데에 뭔가가 있고 요런 형식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조그만한 이 부분 있죠? 얘는 아마도 얘가 얘를 감지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아니면 혹시 뭐 잘못 감지했거나 그런 것 같긴 해요.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제 컴퓨터가 그래픽 성능이 그렇게 딱히 좋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 가다가 멈추고 그럴 거에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움직이는 거 코드부터 먼저 보죠. 코드부터 와알 자체는 딱히 없습니다. 와알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요렇게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레이어가 이제 하는 역할 그것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웬클리트 해서 erase all 전부 다 지우고 커스텀은 플레이어로 바꾸고 217, 163 현재 위치 얘기가 217, 163 입니다. 그죠? 여기 210이 163 되어있네요. 그 사이 조금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포인트 디렉션 마이너스 90에서 3개 블럭 그죠? 코드 블럭 무브먼트 라인 오브 사이트 렌더 3개로 수령하고 있죠. 무브먼트는 요겁니다. 영상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르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키보드로서 조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의 영상은 3D maze 오토너머스 라고 되어있죠. 3D maze 자율주행 기술들 그걸 지금부터 전환해 나갈 거에요. 자 해서 조정하는 것은 요대로 한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는 3D maze 오토너머스 되어있는 요 코드를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무브먼트는 간단하죠. 라인 오브 사이트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이죠. 자동차가 앞을 볼 수 있는 능력 이에요. 사물이 기계나 머신이 사람처럼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라인 오브 사이트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라인 오브 사이트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어머나 이전과 동일하게 30도 왼쪽 돌리고 그 다음에 클론 카운트 0 에스버트 시작을 해서 클론 카운트를 일식 증가시키고 그죠? 클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Turn 30 degree It is all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클론 카운트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거 나중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보죠. 라인 오브 사이트입니다. 이게 뭘 하는 것인지는 다시 재차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에피소드가 몇 번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05번을 하고 있잖아요. 105번 하기 전에 그 전에 1번부터 104번까지의 영상들을 다 보셨어야지 지금 수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해서 라인 오브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동차는 레이저 레이다죠. 레이다를 쏘아서 상당히 재밌는 걸 해요. 뭘 하느냐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일단 얘네들이 클론 오브 마이셀프 클론을 60개를 만들어내죠. 60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클론이 되면 클론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클론이 되면 이렇게 여기가 상당히 재밌는 게 들어있습니다. 터칭 월 벽에 닿을 때까지 원 스텝씩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벽에 닿을 때까지 내가 몇 스텝을 전진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렇잖아요. 내가 원 스텝 원 스텝 스무 번 반복했을 때 벽에 닿았다. 그러면 그린은 2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스턴스 투 플레이얼 해서 25. 벽과 플레이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척층할 수가 있어요. 척층해서 그것을 디스턴스 투 월 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담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써먹으려고 클론 카운터를 집 넣어놨어요. 그죠? 클론 카운터 1번은 1번으로 넣고 2번은 2번으로 넣고 3번은 3번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나와있는 이 디스턴스 투 월 입니다. 화면이 이런게 나와줬죠. 1번부터 해서 60번까지 그리가 쭉 나열되어 있죠. 중간에 99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가 25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다 99로 땡체분한 겁니다. 그리고 25 이하의 그리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54번부터 60번까지 지금 이건 언제 찍은 거냐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출발하는 시점에서 보시면 요거 요거 뭐예요? 여기에는 54번부터 60번까지가 오른쪽에 있는 벽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된? 오른쪽 벽인가요? 왼쪽 벽인가요? 보시면 제일 먼저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회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시계 반대 방향 이니까 왼쪽 벽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먼저 촬영되고 제일 마지막에 촬영되는 것은 시계 방향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4번부터 58번까지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촬영한 부분 1번부터 쭉 나와있는 여기 저기 1번부터 12번까지 계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시계 이 부분 아랫부분이 아랫부분까지 그리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17, 18번에 이렇게 24, 24 두 개 걸려있죠? 그리고 또 32번에 33, 34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겁니다. 가운데 있는 이거예요. 이게 이거 그리고 앞에 30 28번부터 28번부터 34번까지 28번부터 34번까지 중간이잖아요. 딱 중간이 여기입니다. 왜 중간이냐 하니까 1번부터 60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60번 중에서 28번부터 34번이니까 딱 중간에 있는 이 부분 까만 얘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 지금 커스가 닿아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촬영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distance to while distance to while list을 만듭니다. 클론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60개의 클론을 만들어서 60개의 클론 각각이 자기가 벽에 닿을 때까지 의 그리를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죠. 1번부터 60번이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볼까요? 여기 라인 오브 사이트 가 하는 역할입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는 클론 각각이 60개의 클론 각각이 벽에 닿을 때까지 그리를 측정하는 것이 라인 오브 사이트 역할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랜더 랜더가 그리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벽을 그려내는 겁니다. 벽을 그릴 때 가까이 있는 것들은 길게 표시하고 멀리 있는 것은 짧게 세로축이 짧게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색깔은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게 랜더 펑션의 역할입니다. 볼까요? 랜더 모듈 랜더 모듈 먼저 X 포지션 과 Y 포지션 을 MyX MyY 라고 하는 베리어블 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담는 이유가 뭐냐 니까 지금 현재 우리 플레이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래서 60개의 클론을 만들어서 그 60개의 클론 각각이 이렇게 디스턴스 벽면까지 거리를 측정을 했죠. 측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위치 현재 위치를 어딘가 기록해두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서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비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해서 끝까지 딱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다 하면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움직이기 나가면 1초에도 수십 번씩 잽싸게 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로 돌아가고 또 또 와서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돌아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얘가 계속 움직여서 빨간 화살톨이 나중에 이렇게 내려놓을 거잖아요. 내려오게 되면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위치를 myx, myy에 기록해두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얼른 와서 60개의 클론이 만들어둔 자표 리스트죠. distance to where 여기에 따라서 그림을 쭉 그리고 그리고 다시 여기 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myx, myy에서 현재 위치를 넣어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잽싸게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마이너스 250에서 절으로 왔어요. 거기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해서 1번 1번 클론이 측정한 그리 그리에 따라서 막대를 그려내고 다음에 2번 클론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해서 몇 번을 그리느냐 하니까 60개를 그리는 겁니다. 클론이 60개니까 60번 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가 어떻게 되죠? 전체의 그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40 플러스 240 총 480 이잖아요. x축의 그리가 그죠? x축의 그리가 480 이니까 480을 60으로 나누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8픽셀 움직여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카운터를 쭉쭉쭉쭉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 카운터는 조금 전에 봤던 클론오버 카운터와 같은 그냥 그대로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카운터라는 베리어블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또 보시면 따로 하면 같이 하면 안되겠구나. 클론 카운터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있을 때 두 개 헷갈리면 안됩니다. 서로 용도가 달라요. 해서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재미있게 되어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디스턴스 투 월 그게 99보다 작을 때 펜다운 하라고 되어있죠. 아이템 이건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아이템 카운터 디스턴스 월이 99보다 작다. 99보다 작을 때 카운터 99가 아니라 25 정도로 하는게 맞지 싶은데 일단은 봅시다. 어쨌거나 뭘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99라는게 맞겠군요. 99라는게 맞습니다. 거리가 멀때 25 이상인거는 다 99로 바꾸놨잖아요. 그죠? 99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99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아니면은 요건 요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25보다 작은 것만 그리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요 코드는 필요가 없죠. 요거 요건 99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요것도 좀 이따 제가 수증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 빼내고 요 부분 if들 있죠? if문장은 빼버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25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간단하겠죠. 자 어쨌거나 거리가 25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25보다 크면 그리지 않고 25보다 작을 경우에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크기 가로 세로 세로축의 길이 세로축이 가까이 있으면 길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색상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연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요 값을 여러분들이 영상하고 좀 바꿨어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tance to while 한번 움직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여기 이 코드가 호출되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호출되는 시점은 이게 포에벌 문장입니다. 포에벌 문장 라인 오브 사이트 랜드가 포에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도 수십 번씩 동작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성능만 따라간다면 그렇죠? 라인 오브 사이트가 60개의 자표를 만들어내고 60개의 자표를 만들어낸 것이 랜드가 그림을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서 움직이죠? 움직이고 그리고 또 라인 오브 사이트가 또 60개를 만들어내고 자표 그런 다음에 그 60개의 자표를 또 그림을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하는 겁니다. 1초에도 수십 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던 위치 우리 플레이어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서 마지막으로 넣었던 60개의 자표 각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변화할 거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이해되시죠? 색상을 결정하는 방식 이렇게 했습니다. 왜 색상을 이렇게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나와요. 이 공식 25 마이너스 값은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25를 넣느냐 하면 우리 맥심문 값이 25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넣은 겁니다. 두 번째 이거 리플레이스 카우 이 아이템 템프 아 요건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넣어놓은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빼낼게요. 테스트 다시 보내고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만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0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제일 먼저 우리 플레이어가 여기로 오죠.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로 와서 Y축 15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30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죠. 그죠. 만약 10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20만큼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식이 됩니다.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길이가 왜 다르냐. 왜 앞에 길고 뒤에 짧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좌표값들 때문입니다. 이 좌표값들을 이 공식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에 다 넣어보시면 각각이 다른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머신러밍을 하면 머신러밍에서는 이런 데 쓰이는 별도의 공식들이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공식에 값을 25가 아니라 30을 넣어보기도 하고 혹은 20을 넣어보기도 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을 넣어보기도 하고 어쨌거나 두 배가 돼야 돼요. 위로 올라간 것만큼의 두 배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중심선에서 중심선이죠. 여기 중심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어 플레이어 여기 있잖아요. 얘가 랜드 할 때는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여기로 와요. Y값은 0이고 X값은 마이너스 250인 여기로 와입니다. 여기로 와서 X값을 80, 80, 80, 80 Y축은 다 0이에요. 0인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 이렇게 오게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와서 얼른 위로 이만큼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곱하기 이만큼 내려와서 그림을 그리고 또 팔만큼 옮겨서 또 그림을 그리고 내려오고 옮겨가고 내려오고 이 과정을 여기서부터 쭉 60번을 반복을 하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될 건 전혀 없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던 위치로 그림을 다 그리고 난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죠. 일단 실행시켜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버벅거리면 뜯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시작을 하면 레이더를 쏘았죠. 레이더를 쏘고 거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일게요. 움직이고 방향 터닝합니다. 방향을 터닝하니까 지금 왼쪽으로 돌렸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화면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쉽게 지금 여기는 제대로 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제 컴퓨터 성능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좀 옮기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끊임없이 MyX와 MyY가 업데이트되고 있죠. 그리고 Distance to Y 역시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지금 조금의 버그가 있네요. 지금 옮기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제대로 못 그리고 있어요. 자 다시 가고 있고 쭉 가고 있죠. 자 다행히 아직 제 컴퓨터가 다운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운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림이 왼쪽편이 제대로 표시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방향을 보시다시피 엄청 틀고 있잖아요. 엄청 틀었으니까 왼쪽편이 이렇게 길게 쭉 나타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밝기 조정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너무 밝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밝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 있는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브레이터니스를 25를 넣어보기도 하고 17를 넣어보기도 하고 값을 바꾸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제일 밝게 넣었는지 가장 최적의 값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나중에는 그런 밝기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을 대입하기 이전에 먼저 기납적인 방식으로 이 값도 넣어보고 저 값도 넣어보고 해서 방향을 터닝했을 때 지금 왼쪽이 너무 밝으니까 아예 표시가 안 되잖아요. 밝기 조정을 잘해서 왼쪽도 표시가 되겠고 멀리 있는 것은 더욱더 깊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2D 굉장히 재밌죠. 우리 위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처음 위치 다시 끄다가 다시 한 번 처음 위치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이죠. 왼쪽 벽 오른쪽 벽 현재 위치 X 217 163 그림을 그리면 요걸 그림을 그리는 것만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서 랜더 부분을 딱 빼가지고 요렇게 떼어놓고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조금 앞으로 당겨볼까요? 그냥 클릭해보죠. 클릭하면 보이죠? 보셨나요? 자 다시 이 블럭만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됩니다.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이 블럭만 실행이 돼요. 그때 이 빨간색 화살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죠? 빨간색 화살표가 중간을 지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앞으로 조금 빼볼까요? 클릭해서 앞으로 조금 빼빕니다. 조금 방향도 틀어보고 하니까 Distance to what 값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끊어놓고 끊어놓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니까 요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놨잖아요. 좀 틀어놓은 게 보이나요? 똑바른 것 같아요? 자 방향이 각도가 얼마인지도 여기 요걸로 여기로 이런 베리어벌로 표시를 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왼쪽으로 조금 더 틀었습니다. 좀 많이 틀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넓게 보면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계 반대방향을 좀 많이 틀었죠? 이 상태에서 좌표값이 또 그 사이에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기 있는 값이 그죠? 쭉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이 값들을 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렌더링 하면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밝기가 너무 밝아서 표시가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밝기 조정은 여기 있는 이걸로 하면 밝기 조정이 됩니다. 여러가지 값을 넣어서 왼쪽에 있는 이것도 왼쪽에 있는 것도 지금 너무 밝아요. 현재 전체적으로 밝기를 좀 낮춰줘야겠습니다. 밝기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숫자를 좀 줄이는 겁니다. 7 7로 엄청 올려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요게 기본적으로 3D 그리 측정 피사체와 그러니까 우리의 플레이어와 플레이어와 바라보고 있는 관점 관점에 따라서 그리죠. 그리 피사체 지금 피사체 그리는 이걸 왈이죠. 왈과 플레이어 간의 그리에 따라서 그 그리에 맞춰서 요렇게 3D 3차원 입체 공간으로 표시를 해내는 기술이었어요. 굉장히 재밌죠? 자, 요러한 기술들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술들이에요. 여기 있는 건 3D 메이즈 오토너머스라고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검색하셔서 소스 코드 보셔서 여러가지로 조작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마찬가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에 쓰이는 여러가지 기술들 중에서 경로를 찾아가는 것 경로 탐식하는 방법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거에요.